안녕하세요 이웃집 오십니다 게임 저장할 때 좀 신경 좀 써야겠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역시 눈이 인상적이네 결국은 다시 쓰겠습니다 본버즈 본버즈 추첩 이벤트를 다시 진행할 건데 수첩을 얻은 적이 없으니까 다시는 아니겠네 말이 좀 이상하네 다시 하는 건 맞는데 수첩 없기 인명은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좀만 더 앞에 가서 됐으면 잡았을 텐데 대충 여기 조금 서 있으면 다가올 거예요 됐다 4목 남았고요 여기 그래도 했던 거라 아이고 여기 아 더윽 여긴irie 여기가 동쪽이겠죠 동쪽으로 4로 왔고요 여기 위에 한 명 그내에 이 위에 한 명 어, 뛰어내렸다. 음. 어, 덮어주면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못 도망가자. 어, 도망갔어. 이럴수가. 여기 문쪽으로, 저기. 문쪽으로 가네. 세트 없이 시간을 잡아먹고. 됐다. 한 명 남았습니다. 건너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죠. 수첩이 목적이다. 아이고, 잡혔네. 나중에 이벤트에 걸려야 할 때. 편하거든. 아우. 아우. 아래쪽으로 와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우. 다 잡았습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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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벗었구요. 아우.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써놨다면 지워도 됩니다. 아우. 남쪽으로 가기 전에. 아니다. 지도는 나중에 먹고. 가서 사고. 아우. 잠깐 나가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거. 아우. 아우. 즉. 아울러. 시간을 좀 느리게 하고 갈게요. 빛이 하신다는 하고. 삼일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서. 시간을 느리게 하는 주문의 노래 오칼이나 시간의 노래를 거꾸로 운전을 부르면 됩니다 뭐 아무튼 아까 무슨 얘기 하다가 끊겼는지 기억도 안나네요 칠도를 잘 내는데 한 20루트 정도 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총 2루트 단위는 금방 모을 수 있습니다 올라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트레일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나 봅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나 봅니다 채트랑 트레일의 추억의 장소 이것도 뭐 보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절반을 뛰어난 rank 덜어뜨려 벌벌 떨고 있는데 스플이 캐드도 밑에서 떨고 있잖아요 3팀이 안됩니다 즐거운 안되네요 뮤즈럴 앨범을 얻게된 계기가 나오고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지금 지도 잠깐 보면은 지금 얻은 지도가 없어서 안보이는데 4군데로 나뉘어있어요 4군데로 2팀을 채워 마지막으로 발 떨어지면 막아야됩니다 어떻게보면은 4군데니까 좀 싫어보이긴 하는데 4군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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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군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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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군데로 경주는 이벤트 를 바로 진행할게요. 정작 매일 이벤트가 역대해져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또 산건가 기억이 안나네요. 원숭이를 따라가면 되고요. 정작부터 거북이가 나오네요. 콧봉오리같은데 들어가서 위로 지나갈 때 올라오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도착했네요. 대화를 벌어줍니다. bolt criticized how much run Website 저는 힘이 나는 거에 달아 놓을 것 같은데 있을 림이 없죠 오카리나의 위로숭 같은 느낌이라 틀리면 이것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일단 오늘 목표는 적어도 늦지 던적까지는 가는게 목표입니다. 빈병도 약을 얻었구요. 빈병이 이렇게 많았나? 빈병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나아가서 약을 건네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갓던 곳이니까 바로 갈게요. 직진이었던 것 같은데. 좌회전. 좌회전. 도착했구요. 대화를 걸어서 약을 주면 쓰러지신 분이 단숨에 일어나서 약을 맞이는 신기함. 혼내신전에서. 같이 싸우다. 아 아니었대. 여기에는. 이렇게는 안나오네. 아 원숭이들이 갤막하였네.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달라고 하는건. thirty two to age. 내가 할 필요가 없겠네. 몰라. magari 겠do 그런거. 여기 내 머리 Mys Hinterp. 이런 거 honor 같아. 뒤로 돌아가야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여기 우정 나왔거든요 잡았습니다 요정 버프는 포기할 수 없죠 여기 왼쪽에 데크 다니는 그 시티 쪽 토지 문서 주면은 여기 자리 양보해 주거든요 가면 쓰고 있어서 여기도 안좀 아? 뭐 달라는 것 같은데 포토고루스? 제노 포토고루스 포토고루스 뭐라는거야? 아.. 이쪽에 또 사람이 아까 후에 드린 할머니가 여기 있네요 사진기 얻었어요 사진기 얻었어요 어.. 배를 타네요 아.. 아.. 아마 지금 팔이 있으면 팔이 없을텐데 팔이 없는걸로 그냥 투어만 하고 있습니다 사진기도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사진기 한마디 쓸데가 있어요 옆에 몬스터는 패로 처리해 주고요 여기가 데크 왕복 여기가 여기가 데크 왕복 일단 내리도록 할게요 오.. 오.. 위쪽에 지금은 아마 못올라갈텐데 동굴이 있고 이쪽에 지금 부엉인가 있죠 올라갈 수 있나 저쪽 몬스터는 배타고 가면 될거고 일단 안에 들어가보죠 일단 안에 들어가보죠 데크성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먼저 갈게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게요 아.. 요건가 뭐야 맞아 여기로 가면 아까 부엉이 있던데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울어 허리 할까봐 뱅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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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쪽으로 가보자. 한 마리 잡았고 다가오면 한 번 더 타이밍이 안 맞냐 어 잡았다 약간 거미하우스가 왼쪽에 보이네요 어차피 저 나중에 초기화되면 도로무기랑 넘어갈 수 있나요? 넘어가라 넘어갔다 여기서 악보가 써있겠죠 아래 좌 섬 비상의 놀이 이제 봉이 섬상으로 오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봉우리가 또 있으니까 넘어가보자 여기는 어디지 확인 슈 일단 지금 진행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고 여기 보면 부엉이 석상이 인근 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 아닌가 안 보이네요 아니면 늪 입고 있는 게 끝이고 아무튼 여기 또 오른쪽으로 아마 그 콩이 없어가지고 못 올라가긴 할텐데 여기 부드러운 게 있는데 아쉽지만 콩이 없어요 콩도 사야 될텐데 아니 그냥 일반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게 된대요 다시 돌아가죠 처음인 미션 게임이어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빠지면 저 입구 쪽으로 가긴 할텐데 여기로라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한필이면 틈 사이에 빠졌나보네요 원래 때로라면 여기 진입이 안될텐데 진입 가능합니다 여기는 잠임미션 게임 저 시선에 걸리면 밖으로 쫓겨라 시간의 오카리나에서는 제 다만 날때 여기 왜 왔냐면 여기 원숭이가 잡혀있을 거거든요 저 원숭이를 구해주는게 이번 게임에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미션이 요거를 사진기로 찍어서 그러면 1등 할 수 있어요 집사님 집사님 여기서 변신하는 대목구 쪽 변하겠죠 저 위에 저 위에 뭔가 튀긴 했는데 아까 섬 오른쪽으로 씨앗이 멀리 된다는 그 위치에 아마 저 위로 가는 여기는 키리스코트거든요 이쪽인거 일단 여기 가보죠 스컬리는 밖에 불편합니다 길이 잘 안 보이는데 길이 잘 안 보이는데 일로 가는 것 같아요 길이 잘 안 보이는데 다시 길이 잘 안 보이는데 길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더 부드러운 놈이 이렇게 길이 잘 안 보이는데 길이 잘 안 보이는데 길이 잘 안 보이는데 물을 못 담아나? 물을 담았어 그나저나 아 여기 있다 콩 사야 돼 많이 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뭐라고 해야 되나 첫날로 돌아가면 없어질텐데 일단 콩을 심고 물을 뿌려주면 항아리가 하나밖에 없는게 항아리네 빈 병이 하나밖에 없는게 에달프죠 어 저기 보물상자가 있었네요 야 어디까지 떨어지는거야 다시 타고 다시 타고 넘어왔습니다 20루피 또 혹시 모르니까 콩을 하나 더 사서 갈게요 음 자 밖으로 나왔구요 여기도 점프가 안되네요 길이 어떻게 된거지 여기 여기 진짜 콩 사러 온거야 멘트 점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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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에 멕스치를 다 찍었구요 걸릴거 같은데 껍스 여기도 제가 에퍼 안에서 아이고 걸렸다